그 사람들이,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정해 했냐 In a me or in a raise, raise는 열이에요 열 이게 이는 참여시켰다 남을 당신의 수업에 제발 좀 참여시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다 더 대진다 이게 디지털 대세의 속성이야 오늘의 핵심이 근데 여기에서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이 파고를 넘으신 분들이야 근데 한 번 넘으셨기 때문에 잔뿌리들 그렇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잔뿌리들만 캡처하시니까 가능하다는 지금 열 받은 모습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할 때 열 받은 여기 가시면 아이들 행동 유형별 뭐 선생님한테 따지는 아이 슬그머니 PC방 가는 아이 또 한 부모 가족 이야기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되어 있음 우리 갈아보는 안쪽으로 어떤 게 다 정리를 buen하고 우선 이렇게 자세히 해 보고 우리 갈아보는 안쪽으로